나를 사랑해줘, 냥냥냥냥냥 태은이를 뽑아줘요, 냥냥냥냥냥 안녕하세요. 뭐라꼬? 에이코닉 연습생, 누구라꼬? 대구에서 올라온 권태은입니다. 이렇게 국민 프로듀서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진짜로 영광입니다. 제가 온몸으로 상대모사 해보겠습니다. 하나 홀리고, 하나 더 홀려. 그리고 키봉이는 널 사랑하는 찌시리, 찌시리 그래 나는 머저리, 머저리 가 되고 싶습니다. 자, 여기서 퀴즈. 제가 지금까지 눈을 뜨고 있었을까요? 감고 있었을까요? 계속 지켜봐주시고 투표해주신다면 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. 지금까지 동공 실종남 에이코닉 연습생 권태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배우 성훈입니다. 프로듀스 X 101 에이코닉 소속의 권태은 연습생을 응원하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포기하지 말고 힘들 때 한 번만 더 독하게 마음 먹으면 끝났을 때 후회 없이 결과를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고 저보다 더 돈도 많이 벌고 더 유명해져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밥을 한 번 사도록 하겠습니다. 끝날 때까지 포기 말고 항상 겸손하게 화이팅! 나를 맞지 마 맞지 마 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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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 마 감사합니다.